셀프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이쌤입니다. 여러분들 짐재원 뭔지 보세요. 난리 났죠? 네, 여러분들 이런적 아마 거의 다 있을거에요. 뭐지? 엄지 큐어링 분명히 30초 했는데 여기는 딱딱하게 잘 됐는데 여기는 제대로 구워지지 않았죠?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바로 큐어링 할 때 우리가 램프에 이렇게 손을 넣잖아요. 특히 엄지는 빛을 잘 받지 못해요. 우리가 램프에 넣을 때 이렇게 넣다 보면 램프빛이 여기는 비치지가 않죠. 그래서 엄지 이렇게 되신 분들 정말 많을 거에요. 저도 물론 경험했고요. 대부분 셀프네일 하시는 분들 경험했을 거에요. 네, 샵 네일리스트 분들도 이런 경험 무조건 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럴 때 어떻게 보수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램프의 빛을 받지 못한 이 부분 쭈글쭈글 하죠. 하지만 여기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딱딱해요. 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이럴 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네, 완전히 쥐어서 다시 한다. 네, 완전히 쥐어서 다시 한다. 아니면 이 부분만 보수한다. 자, 이 부분만 보수할 거에요, 오늘은. 왜? 다시 쥐기 너무 싫잖아요. 저도 다시 쥐기 너무 싫어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완전히 구워줘야 되기 때문에 큐어링을 한 2분에서 많으면 5분까지 해서 완전히 굳혀주는 방법이 있고 이 안에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을 뜯어서 다시 이 부분만 작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뜯어 볼게요. 계속 큐어링을 오래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이런 거는 구워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뭐예요? 원코트도 제대로 안 됐지만 투코트까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자, 원코트에 제대로 안 되면요. 대부분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원코트도 잘 했는데 왜 원코트에 일어나요? 하는 거는 베이스가 잘 안 된 거죠. 자, 베이스부터 잘 굳혀야 제 컬러 원코트가 괜찮고 원코트에도 잘 굳혀야 투코트가 괜찮겠죠. 근데 원코트에서 오래 했는데 울어버렸다는 건 베이스가 제대로 큐어링이 되지 않아 울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됐을 때 큐어가 되지 않은 것들은 다 쓸어서 다 벗겨버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았다면 베이스는 잘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 원코트에서 제대로 큐어링이 되지 않았던 거죠. 볼게요. 이 정도면 완전히 제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절반이 날아갔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 상태에서 컬러로 발라서 큐어링을 하느냐?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먼저 큐어링을 할 거예요. 완전히 굳혀지지 않았고 표면에도 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큐어링을 해줄 거예요. 저는 한번 60초 큐어링 해볼게요. 이번에 손을 램프에 넣을 때 이렇게 넣는 게 아니죠. 여기 빛이 안 가서 울어버렸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엄지로 조금 들러서 빛이 오게끔 해서 램프에 넣어볼게요. 확실히 60초 하니까 아주 딱딱해요. 자, 이제 여기서 컬러를 바를 거예요. 자, 한번 얇게 컬러를 발라볼게요. 얇게 컬러를 바르는데 이 경계 부분에 양을 조금 더 얹어서 네, 좀 가려줄게요. 네, 좀 가려졌죠? 이렇게 해서 큐어링 60초 해볼게요. 자, 원코트에서 아까 중간에 있던 경계를 없앴죠. 자, 이대로 컬러를 도포해도 되지만 여기 경계가 조금 더 심하다 그러면 작업해줘야 될 게 있죠? 네, 파일링을 하는 거예요. 표면 파일링 자, 먼저 미경화제를 닦을게요. 그냥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경계 라인이 좀 없게 하려면 미경화제를 닦아서 표면 파일링을 할 거예요. 이 경계 부분 파일링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닦을게요. 네, 이번에 또 투코트 할게요. 이미 이 반쪽은 투코트가 됐기 때문에 조금 진한데 이쪽 부분은 원코트만 했죠? 그래서 발랐을 때 어떻게 발라야 될까요? 네, 이쪽 부분 양을 많이 해서 바르고 반대편은 얇게 발라야겠죠? 그런데 여기 반쪽만 바르면 안 돼요? 그래도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네, 혼납니다. 이렇게 반쪽만 바르면 이런 턱이 생기기 때문에 탑젤로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편은 좀 얇게 발라주는 거예요. 여긴 투코트이기 때문에 양을 조금 넣었고 그 다음에 반대편 이미 투코트 이상 됐기 때문에 얇게 발라줍니다. 얇게 자, 큐어링 할게요. 네, 큐어링 다 됐습니다. 어때요? 너무 감쪽 같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부터 큐어링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엄지손 특히 이쪽 부분 램프빛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꼭 손방향, 엄지를 들러서 해주던가 피거나 방향을 다르게 해서 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큐어링 해주시면 이렇게 울어버릴 일이 없겠죠? 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